8세컨즈를 갔다 왔는데요 미리 죄송해요 진짜 제 스타일이 아닌 옷으로 도전을 많이 해봤는데요 얘는 왜 입었냐 프리사이즈라는 거예요 프리사이즈일 리가 없어요 이게 그 옷이 안 찢어지고 들어갔다고 맞는 건 아니잖아요 몸에 뭔가 동생 옷을 뺏어 입은 느낌의 사이즈고요 근데 그 동생이 이제 중학교 1학년인 거예요 정말 살이 없는 분들이 입으면 예쁠 것 같아요 당연히 저는 아니고요 이건 뭐냐고요 이거 누가 꼬집었냐고요 뭐예요 이거 하여튼 겨드랑이도 불편하고 불편합니다 보기에도 불편하고 저는 니트를 안 좋아해요 아니 제가 니트를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얘네가 저를 안 좋아해요 슬림핏이든 오버핏이든 길든 짧든 얇든 두껍든 그냥 안 어울려요 근데 왜 입어보냐 희망 같은 거죠 어울릴 수도 있잖아 없고요 사이즈를 크게 입어서 약간 오버핏을 생각을 했는데 예쁜 오버핏이라기보단 그냥 큰 옷을 사이즈에 잘못 사서 옷을 크게 산 사람이 됐어요 무슨 뜻이냐 지금 거울에 비치는 저 모습은 실수다 내가 의도한 게 절대 아니다 옷은 잘못이 없어요 옷은 원래 이 상태로 잘 혼자 존재하고 있었는데 웬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혼자 이상한 상상을 하며 입은 거예요 진짜 마음에 안 든다 진짜 내 스타일 아니다 그래도 사람마다 어울리는 옷이 확실히 존재하는 게 아까 첫 번째 입었던 걸 생각해보세요 훨씬 낫죠 그 옷이 누가 입어도 이상한 옷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바지를 바꿔봤는데요 괜찮아요 아 근데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저는 제 얼굴을 알고 제 평소 스타일을 알고 그래서 그런지 아주 별론해요 저런 옷을 입은 제 모습이 너무 킹받아요 뭔지 아시나요? 하여튼 각각의 옷은 죄가 없고 제가 입으니까 마음에 안 든다 근데 이 옷은 좀 죄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일단 레이어드 안 한 것부터 할 말이 없긴 한데 상상 레이어드 해서 보세요 최근에 나온 옷인 건 알겠는데 뭔가 옛날 느낌이 나더라고요 되게 무난해 보이지만 뭔가 옷이 되게 두껍고 그래서 은근 어울리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하지는 이거 입었고요 이거 괜찮아요 그냥 완전 무난 그 자체 그리고 재질도 되게 좋고 괜찮은데 있어요 이런 거 얘도 프리사이즈네 하여튼 프리사이즈가 문제예요 어떻게 프리사이즈가 존재하지 세상에? 이건 미듐이었고요 저는 약간 니트 입은 제 모습을 너무 오글거려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못 입겠어 어 이거 귀여운데? 에이세컨즈는 참 마이멜로디스러운 옷들이 가끔 나와요 뭔 마이멜로디이냐고요? 그런 게 있어요 그런 느낌이 뭔 느낌인지 아시겠어요? 바지는 이걸 입었는데요 중국말로 써놓으면 내가 어떻게 알아요? 에? 어 에? 미듐으로 입어봤습니다 사실 위에는 귀찮아서 단추를 안 잠궜고요 아니 이게 바지가 저는 되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진짜 추운 겨울에 빨래 널어가지고 바지가 얼어있는 느낌? 저는 재질이 탄탄해서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 주장이 너무 세요 바지가 저를 입은 것 같아요 근데 다 지나고 보니 이 착장이 베스트였다는 점 알아주시고요 이걸 입어볼 건데요 상당히 기대가 되네요 어떤 핏이 나올지 와 진짜 당장 벗어라 니트들이 좀 별론 것 같아요 되게 두껍고 겨드랑이 부분도 엄청 불편하고 튼튼하고 엄청 착한 눈을 가지신 분들에겐 괜찮아 보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 보면 더 별로 야 오늘 진짜 망했다 이게 뭐하는 거지? 일단 제가 마이 멜로디 같다는 게 뭔지 알겠죠 이제? 뭔 말인지 알겠죠? 제가 변명을 하자면 에이스컨즈는 옷을 한 번에 많이 못 갖고 들어가요 제가 위아래를 같이 고려해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딴 거 없다 그냥 위에 따로 아래 따로 그냥 아주 그냥 잘 놉니다 아주 근데 저는 사실 저 치마가 되게 마음에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소생을 해보고 싶었어요 아우씨 뭐야 이거 느낌이 싸하지만 일단 입어볼게요 뭔가 밧줄 돌리면서 말을 타고 있을 것 같은 룩이에요 채찍질을 할 것 같은 룩? 뭔가 킹받긴 한데 앞에 입었던 것들보단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저는 저 치마가 너무 예뻐 보여서 포기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지로 어떻게든 어울리는 걸 찾아보겠다라는 마음이었고요 핏이 왜 이래요? 이 옷은 살짝 이악물고 평범한 척하고 있는데 막상 들여다보면 진짜 이상한... 아니야 괜찮지 내가 이상한 거지 아니 핏이 엄청 애매해요 이거는... 뭐지? 이게 어떤 핏이냐면 스폰지밥을 위해서 나온 옷 같아요 저는 약간이라도 라인이 들어가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이게 뭐야? 그래도 저는 에이세컨즈에서 나왔는데 입을만하게 나왔겠지?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귀여운 누빔 자켓이겠지 음... 어... 야... 음... 이건 제가 입어서 이상한 게 아니라 에이세컨즈를 애용하는 고객들은 다 원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? 아니 뭐... 모든 옷이 괜찮을 수는 없죠 진짜 좀 당황... 당황스러웠어요? 아 나 에이세컨즈 좋아하는 사람이었... 이엿... 인데 죄송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쉽지 않네요 아 근데 제 잘못이 크죠 저는 사실 스파 브랜드를 안 좋아해요 안 어울리거든요 아 물론 이 매장에 있는 옷들로 제일 괜찮게 입어봐 하면 뭔가 다르게 괜찮게 나오긴 하겠죠 그래도 제 스타일은 아닐 거예요 자 옷이 이상한 거 아니고요 제가 이상한 거 전 약간 이상하긴 하지만 어 저가 이상한 것도 아니고요 둘이 안 맞는 거다 안녕 안녕